슈퍼홀로에서 조리수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배우입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했지. 농구를 좋아하죠. 어렸을 때도 많이 했고 좋아하는데 잘 못했죠. 바빠서 못하기도 했고 지금 또 상황 때문에 하기 쉽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겸사겸사 기회가 돼서. 완전 팬이지 나는. 난 어제도 경기 라이브로 봤는데 나 중학교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니까 진짜 어떡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채널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다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조금 잘 사는 집 친구가 조던의 실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되게 힘겹게 구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영상 봤던 영상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진짜 막 그때 설레였었거든요. 그거가 다시 재편집되고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그거야 라스트 댄스야.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때 그 장면들이 그 라스트 댄스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고 하이라이트가. 나한테는 좀 뜻깊고 이렇게 널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 감회가 새롭더라고. 뭐 대충 들었는데 가요 습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습블리들의 아주 얄팍함이 돋보이는 대상에 공짜는 없는. 뭐 사실 반 강제지 뭐. 됐어. 아니 노래방 갈 일이 없어서 성공 리스트를 알려줄. 알려줄 필요가 없어. 아니 내가 노래방을 가게 되면 그때 얘기할게. 나는 마흔 넘어서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노래도 잘 안 돼. 안 하다 보니까 성대를 안 쓰다 보니까. 알잖아 이 성대도 늙는 거. 요즘? 요즘 난 이제 싱어게인 2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대학교 시절 때부터 항상 18번 중에 한 곡이었던 그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정인 씨 오르막길도 좋았고. OST로 나왔던 어른이라는 노래도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전람의 새에도 나왔었고. 다 내가 옛날에 즐겨 듣던 옛날 노래들. 요즘 노래는 잘 몰라. 마이클 조나라랑 스테판 커리. 어 좋지 좋지. 이걸로 할까? 그 가요 습탠. 이걸로 하자 뭘 힘들게 이거 뭐 공을 이렇게 여러 번 던져. 마이클 조나라랑 백맘버는 30번이다. 하나 둘. 참 참 X. X지 당연히. 그거 질문이라고 해. 질문 수준이 왜 이럼? 23번. 한때 45번을 달기도 했지. 그리고 다시 23번으로 돌아왔어. 홈트폰 커리는 31세에 MVP 득점 1위 올랐다. 서른 몇 살? 한 살에. MVP 득점 1위였다고? X. 그건 모르지. OX인데 왜 주관식으로 바꿔. 진짜 희한하네 애들. 마이클 조나라랑 달 사이즈는 이북 사이즈 기준으로 왼발 13, 왼발 13.5위다. 하나 둘 셋. X. O. 나 몰랐어 사실 이거. 그냥 맞춘 거야. 짝발인 건 알았는데 사이즈를 몰랐어. 그런데 스테판 커리는 5분간 연속 100개 이상의 선선 핏을 성공할 수 있다. 5분간? 아니. 성공할 수 있다야 성공한 적이 있다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O야 이게. 아 그래? 한 적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언제 넣었대? 얘기 좀 해 주지 넣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이클드더는 윙방 속도 바이프를 던질 수 있다. 오 오 오. 어 봤어 봤어. 인게임에서 그랬어? 인게임에서? 무톤보. 디캠비 무톤보 추억에. 5문제 중에 3문제를 성공할 수 있다. 됐네 그럼. 됐어 됐어. 그러면 가요수 10 안 가도 되는 거지? 아니 아니요. 안 넘어오네. 그래. 눈에 감아주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이상한 거 올리지 마라 너. 눈 떠도 돼? 네. 아 이거 초콜릿 아니야? 야 이거 뭐 편의점에도 안 파는 이런 건 어디서 구해?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 당 떨어지면 먹을게. 네 아까 하신 거 보니까 좀 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몸을 너무 오랜만에 했고. 이것도 약간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줬어야 됐어. 14개 하면 선물. 12개 13개만 돼도 사실 나는 내가 이기는 거야. 근데 내가 11개를 얻어. 그러면 너네가 이긴 거야. 2회는 한 번이지. 2회는 한 번이지. 당연하지. 아니 그건 지키지. 주작 안 하지 그거야. 하얀 거올라. 왜 이렇게 하신 거야. 죽어도 안 가고 싶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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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가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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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한 번이지? 한 번이지? 아니 그건 지키지. 주작 안 하지, 그거. 근데 내가 지금 부탁하라고 했잖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탁하라고 했잖아. 가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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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카메라가 도니까 너무 많이 된다. 10개도 손을 못 할 거라고 꼬매도 잘 못했는데 이게 손말이 너무 떨리더라고. 이게 내가 내가 간이 너무 작아서 카메라 도는 게 긴장돼가지고. 한 번만 딱 기회를 줘, 한 번만. 왜냐하면 봐봐, 니네가 봤잖아. 아, 12개가 쉬운 게 아니잖아. 안 될 수도 있어, 또. 내가, 내가, 내가 요거 지니하면 노래를 한 곡 더 할게. 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기시면 우리는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어? 뭐가 없는 게 없어. 내가 이걸 실패하잖아?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원래는 진짜 한 곡, 성의 없이 대충 부르려고 그랬거든. 근데 한 곡을 더 할게. 어때? 어때? 받아줘. 제발. 한번 받아줘.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 먹어야 돼. 맛있으면 좋겠다. 준비하십니까? 먹 Bart B. 구두유이玩 근데 거기서 흔들리는 나는 뭐야? 진짜